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원으로 추건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막한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선원들이 밤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면 선원들은 그 음악의 도치에서 비틀거리며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죽고 빈 배만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은 그곳을 지나갔지만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소리가 시작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요정의 노래는 선원들의 합창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동시에 죄에 대한 그리움, 죄에 대한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니까 그것을 지나가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도대체 무슨 소리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나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유혹의 마음을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죗된 것들은 아예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그것에 관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훈련을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을 훈련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경건의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대자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억울하고도 하다고 허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꾸 속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 나빠지면 그 일이 그렇게 된 누군가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내가 경건으로 인하여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지 않고 살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주하기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요 내 삶에 있어서 바쁜 일들 분주한 일들이 많지만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요 안 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함에서 벗어나고요 묵묵히 하나님을 만나며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성숙함은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 아니 멈추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위축돼요 그리고 자꾸 아닌 척 하려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위기 상황이니까 열어놓고 기도하던 거 닫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열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이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위기 상황이니까 세 번 하던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하던 건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숨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를 지금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인간들이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 번쯤 싸워야 되지 않나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죠 동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에서 총리를 하고 권세를 쥐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차라리 낫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신앙 생활의 여러분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스테반처럼 마지막 자기를 돌로 치는 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변명하며 살아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여 함께 하시고 사는 동안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끊임없이 변명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게 하셔서 외계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멘